2023년 겨울부터 3월까지 전국에너지취약계층에 402만장의 연탄이 전달됐습니다. 밥상공동체복지재단은 23일 노원구 중계본동 104마을에서 2023년 전국연탄나눔 성료식을 개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 서울에선 1만1,363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해 총 2,812가구의 연탄을 전달했으며 목표치의 134%를 훌쩍 넘는 기적을 이뤄냈습니다. 성료식 당일에는 104마을 30가구에 총 6천장의 연탄과 쌀, 라면을 전달하며 나눔으로 끝을 맺었습니다. 한편 지난해 밥상공동체에서 실행한 전국연탄사용가구조사에 따르면 여전히 우리나라에선 7만4천여 가구가 연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